여권이 없는 걸 알고 저렇게 놀란 건데 그때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실 여권을 잃어버려서 나올 표정이 아니라 제가 여권을 수속을 하고 차에 타 있었어요 시간 맞춰 들어가려고 차에 타 있었는데 제가 존 거예요 졸아서 그냥 내린 거죠 잠결에 이제 멤버들 다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다 두고 온 거 같아요 매니저분이 뛰어갔어요 근데 평소에 그 매니저분이 약간 한두 개씩 좀 이렇게 실수를 하는 분이세요 잔실 수가 좀 있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설마 여권만 가져오는 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권만 가져오고 티켓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떡해 이번에는 티켓이 없어 그래서 저게 나오고 저게 표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했어 네 왜 이렇게 나를 재니 예 지구의 보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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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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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너무 다른 걸 세상 파는 남자 또 파는 여자 세계인처럼 지구를 탓하지만 보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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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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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난 너뿐인걸 이 곡은 이 곡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의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앤 걸스 wherever 이 곡은 저의 곡은 저의 곡은 저의 곡은 이 곡은 내가 원하는데 너를 바라는데 왜 넌 계속해 혼자 있길 바래 좋아한 사람들이 뭐가 어렵다고 넌 또 왜 이렇게 나를 잤니 지금의 boy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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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girl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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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너무 다른 걸 세상 반은 남자 또 반은 여자 대개인처럼 지구를 탓하지 마 boy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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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girl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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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나는 너뿐인걸 귀 곁에 귀하고 바짝 약올라도 다 들려도 어쩜 좋아 난 네가 좋아 솔직하게 좀 더 내려줄게 내가 원한다면 시크한 번번 잊어 너무 과감하게 때론 부드럽게 그렇게 너를 사랑해줘 지구의 boy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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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girl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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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너무 다른 걸 세상 반은 남자 또 반은 여자 대개인처럼 지구를 탓하지 마 boy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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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girl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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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난 너뿐인걸 태극태극태극 바짝 약올라도 다 들려도 어쩜 좋아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해결빵해 Type 1 우리 아기inda 다 들려주셨다고 알았다 아 깜빡깜빡 보면 안전한 오늘은 깜빡해 주세요 깜빡해 깜빡해 주세요 깜빡해 수영이가 진짜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사진을 계속 이모티콘으로 쓰더라고요 아니 근데